여러분 저는 지금 홍천에 있습니다. 홍천에서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어둠이 아직 어두워요. 지금 제가 영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살짝 여명이 밝아오려고 폼을 잡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다 보니까 새벽에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책을 읽어드릴 건데 낭송이옥이라는 책이에요. 18세기 1760년에서 1815년을 살았던 이호기라는 분의 글인데요. 고미숙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만나게 됐어요. 책이 참 섬세하고 여성스럽고 글이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책 읽는 소리, 다구름 소리도 들리고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이 찬바람과 함께 느낌이 좋으네요. 자 제가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원통해도 원망하지 말라 이와 같이 나는 생각해 본다. 대한, 소한, 날씨가 추울 때 나는 어떤 곳에서 머물며 휑하고 차가운 방에서 옷을 벗고 홀로 누워 있었다. 때는 한밤중인데 눈보라가 크게 몰아쳤다. 이때 갑자기 아궁이 불에 온기가 없어지고 이때 이불은 점점 가볍고 얇아진다. 나는 추위를 타서 온몸이 떨리니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었다. 기다란 몸을 짧게 굽히고 목을 움츠리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때 생각해 보았다. 서울 성안의 가난한 선비가 이 같은 밤을 당하여 사흘 동안 쌀이 없고 열흘 동안 뗄 감이 없으며 말똥과 쌀겨가 있을 뿐이다. 세간의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물건은 저절로 오지 않고 털 빠진 개가죽과 구멍 뚫린 부들자리만 있다. 휘장도 없고 이불도 없고 요도 없고 무포도 없고 병풍도 없고 등잔도 없고 깨진 화로에는 불씨도 없다. 그러나 이 방 안에서 이토록 심한 추위를 견디고 이토록 긴 밤을 지낼 수밖에 없다. 하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곧바로 죽을 마음으로 머리를 땅으로 향하게 하고 무릎은 가슴에 붙이고 귀는 적가슴에 파묻고 등뼈를 활처럼 둥글게 하고 소는 새끼줄로 동여맨듯이 하였다. 처음엔 어린 양 같더니 잠자는 소 같기도 하고 조는 고양이 같기도 하고 묶인 사슴 같기도 하니 그 형세가 살았다고도 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할 수 없는 채 한 가닥 온기만이 목구멍 사이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였다. 가깝게는 오직 해가 속히 나오기를 바라고 멀게는 화창한 봄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 이 밖에는 한 점 다른 생각도 없었다. 이것은 제8빙상지옥이라 할 만한데 그래도 사람이 활동하는 세상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거쳐하는 곳을 저곳에 비교해 보면 여기는 바로 따뜻한 방, 따뜻한 이불, 따뜻한 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문득 훈훈한 바람이 뱃속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두루 가득 채우니 내가 있는 방 안이 마치 활활 타는 큰 화로 같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는 곳마다 떠올린다. 윗속이 비어 있을 때는 도리어 굶주리는 백성을 생각해 본다. 이들은 한 달에 9번밖에 먹지 못하여 달력을 보아가며 불을 지핀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을 때는 도리어 멀리 떠난 나그네를 생각해 본다. 이들은 만리 타양에서 10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몹시 졸릴 때는 도리어 아주 바쁜 관리들을 생각해 본다. 이들은 파루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고 물시계에 물이 닿을 적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입걸했다가 설이 내린 새벽에 퇴근한다. 처음 과거에 떨어졌을 때는 도리어 궁색한 유생을 생각해 본다. 이들은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경전을 궁구했지만 향시에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다. 외롭고 적막함을 한탄할 때는 도리어 노승을 생각해 본다. 이들은 인적 없는 산을 쓸쓸히 다니며 홀로 앉아 염불한다. 음탕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도리어 환관들을 생각해 본다. 이들은 어찌하지도 못하고 외롭게 홀로 잠든다. 이 생각 저 생각 만가지 생각이 떠오르니 아승기 같은 생각이요 항아의 모래 같은 상념이다. 아승기는 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목마른 자가 재호탕을 마시거나 병든 자가 대의왕의 옥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다. 이는 나무 관세음보살의 버들가지와 병 속의 감노법수라 이를만한 것이다.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도 늘 스스로 내 마음과 내 삶과 연결시켜서 사유해 보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홍천에서 다구름 소리를 들으면서 새벽을 맞지 않은 이 아침이 되게 편안하고 좋으네요. 여러분 이 영상 들으시면서 또 지금 홍천의 새벽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